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릉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5년 4월 학평 A형 21번 문제를 1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원래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은 이따가 다시 1번 같이 1번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탄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 모양이 있대요. 그래서 중점을 A1 B1 C1 D1이라고 해서 걔를 이렇게 접는 거야. 지금 종이접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접는 거야. 접고 어떤 형태를 접고 다시 걔를 또 접고 이런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이와 같은 계속해서 N번지에 얻은 모양을 SN이라고 하고 그 SN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라 같도록 펼쳤을 때 그러니까 접은 다음에 다시 걔를 핀 거예요. 이해 됐죠? 모든 선분, 모든 선들의 합을 LN이라고 하는데 접힌, 접혀서. 우리 여러분 종이접기 해봤잖아요. 접어서 피면요. 선이 생기죠? 그 선들의 합을 LN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L1은 4루트 2이고요. 그때 L5까지 갔을 때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그림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림으로 보면요. 이게 더 사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앞에 거 백날 읽어봤자 이거 그림 모르면 안 되겠고. 여기서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요. 이게 A1 B1 C1 D1이라고 이렇게 접었죠? 예를 이렇게 중점 찍고 이렇게 접은 거야. 접은 거야. 그럼 접은 이런 형태의 모양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해 됐어요? 우리가 쉽게 봤을 때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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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 샨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는 거고 얘를 다시 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다시 폈을 때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왔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는데요. 얘 한 변의 길이는 1짜리거든요. 얘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1짜리였거든. 자, 그러면 봐봐. 여기가 2짜리였구나.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였어요. 2짜리. 자, 그럼 반땡반땡해서 1, 1이 될 거고요. 1,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2가 나왔겠죠. 피타오라스의 정리로. 그럼 루트 2가 몇 개야? 지금 새로 생긴, 접해서 생긴 선분이 얘네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루트 2가 몇 개냐면요. 4개니까. 아, 이때 접해서 생긴 선분들의 합은 4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줬다고 접해서 생긴 첫 번째, 한 번 접었을 땐 L1, 접해서 생긴 선분들의 합은 4루트 2라고 나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다라고 푸는데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냥 이 그림에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 위에 있는 그림만 보고 풀면요. 100% 틀릴 거예요. 왜 틀린지는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 밑에 펼친 그림이 나와 있음으로써 우리를 엄청나게 쉽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문제는 이 그림이 밑에 있는 그림이 없었으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엄청나게. 자,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보면요. 자, 여기에 길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루트 2인 거 구할 수 있다고요. 루트 2인 거 누가 못 구하냐고. 자, 그럼 이제 얘를 다시 또 반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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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땅 해서 이 접은 게 이 도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만큼.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도 2분의 루트 2니까 1떼 1떼 루트 2를 때려서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아,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얼마? 1이 되는 거 알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1, 1, 1이니까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어떻게 가냐면, 야, L2라는 건. L1은 4루트 2고요. L2는요. 다시 펼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 그때 추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접혔던 선이 없어지겠어? 안 없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L2는요. L1에서 있던 4루트 2짜리 접힌 선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루트 2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추가가 됐겠지. 내가 뭘 접었으니까. 이렇게 1, 1, 1짜리로 4개를 접었으니까 여기에서 4라고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얘 4라고 하는 순간 문제 못 풀어요. 자, 얘가 4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얘의 길이가 4가 아닌 이유는요. 한 번 접었죠. 종이에 있으면 한 번 접어봐. 한 번 접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내가 걔를 다시 접잖아요. 그래서 다시 접어서 생기는 선이 1이란 말이야, 1. 근데 이 1은 한 번 생기는 게 아니야. 왜? 이미 한 번 접어. 에이씨. 이미 한 번 접었잖아. 접은 다음에 걔를 다시 접었죠. 그 종이는요. 여기서 몇 겹으로 바뀌냐면요. 두 겹으로 바뀌어요. 한 개의 면이 접혔잖아. 그럼 두 개의 면이 있는 거지. 두 겹짜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겹짜리를 다시 접은 거라니까. 그럼 이 1짜리가 몇 개가 생겼겠어? 두 개가 생겼겠죠, 두 개가. 이해됐어요? 얘가 두 겹이라고. 이 1이 사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고, 얘도 두 개라고. 그러니까 4가 아니라 사실상은 몇 개였냐면, 몇이었냐면, 8이었다고. 왜 몇 개씩 있으니까? 두 겹씩 있으니까. 그럼 3단계에서는 세 겹씩이니까. 곱하기 3을 했어야 되겠지, 접은 다음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 4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된다고. 4가 아니라 8로 바꾸셔야 됐다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무조건 등비수열 문제죠? 등비수열 문제인 거고요. 지금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를 띄우고 있나봐요. 한번 체크만 하고 갈까?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안 풀 건데. 곱하기 루트 2를 하면 되는 거죠? 조금 의심되니까 L3까지만 확인을 해봅시다. 자, L3가 됐어요. L3가 되면 당연히 이 앞에서 접힌 부분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펴봤자. 4 루트 2 플러스 8은 있었을 거고요. 누가 추가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얘를 또 바늘로 접겠죠. 얘를 또 바늘로 접으니까 이렇게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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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 이런 형태가 됐을 거라고. 그럼 얘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기르는 2분의 루트 2가 됐을 거고. 3단계로 갔으면. 자, 그럼 얘 4개니까 몇 루트 2? 2, 루트 2가 됐을 거라고. 자, 그럼 잘 봐요. 얘가 2겹이었어요. 2겹을 반 접었어요. 몇 겹이 돼요? 4겹이 되죠, 4겹. 4겹이 된다. 미안해, 아까 3겹이라고 말하고. 4겹이 되겠죠. 왜? 2개짜리가 반 접히니까 2개가 쌓이잖아. 4겹이 되겠죠. 얘가 몇 개가 추가돼요? 4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L3 같은 경우에는 누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뒤에 8 루트 2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요. 보이죠, 이제? 이제 확실하게 보이죠. 자, 여기에서 열로 가는데 루트 2를 곱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열로 가는데 루트 2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공비가 얼마짜리인? 공비가 루트 2짜리인 등비수열의 합 형태를 띄울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 첫 번째 항이 얼마고? 첫 번째 항이 4루트 2고요.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L5는요. 이렇게 되겠지? 공비가 루트 2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첫 번째 항 얼마? 4루트 2. 4루트 2. 공비가 루트 2니까 루트 2에 몇 승? 5승.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위아래에 얼마를 곱해야 되고? 위아래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을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셔야 될 거고 4루트 2에 루트 2에 5승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객관식이 중요하죠. 객관식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객관식을 파악을 하면 얘를 그냥 다 전개해서 나온 형태가 돼 있어요. 계산 다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얘 그냥 다 전개해서요. 그 모양을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4루트 2 곱하기.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루트 2에 5승이니까 4루트 2가 되겠네요. 4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 이런 형태. 얘부터 그냥 계산이에요. 4루트 2 하니까 8.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4루트 2니까 플러스 3루트 2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계산하면 7이죠. 4, 7에 28 루트 2. 플러스 4, 32 곱하기 2니까 24. 이런 형태의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은 계산을 우리한테 안 시키는데 지금은 계산까지 시켜놨어요. 계산까지 하라고 객관식을 봐야 돼. 객관식의 계산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얘를 전개를 한 계산한 결과. 식의 값을 구했네요. 28루트 2 플러스 2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어요. 우리가 맨날 풀었던 형태가 아니라 어려웠던 이유는 뭐였냐면 겹겹이 쌓여가지고 이 길이가 여기서 4인 거 누가 모르냐고 1, 1, 1, 1이니까 산 거 누가 모르냐고요. 산 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겹치는 애가 있었다고. 한 번 접으니까 두 겹이 됐었잖아. 두 겹. 두 겹. 두 겹으로 변했어. 개를 접었으니까. 개를 접어서 생긴 게 1이었으니까. 이 1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나왔다고? 두 개가 나왔다고. 그럼 선생님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이 그림에서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의 실제로 길이를 재보셨으면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을 거야. 그래서 얘의 길이 지금 새로 생기는 선분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두 번째에서 다시 생기잖아요. 그럼 얘 한 변의 길이가 뭐였어요? 2, 2, 2, 2니까 4, 2, 8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4가 아니라 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그림 때문에 문제가 편해진 거야. 사실상 이 그림보다 얘가 더 중요했던 그림인 거죠. 왜냐하면 얘 그냥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얘로 얘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그리고 얘로 푼 친구들은 그냥 풀었을 거라고. 문제는 잘못 접근했겠지만. 문제의 원리는 파악을 안 했겠지만 그냥 밑에 그림 보고 푼 사람은 정답을 쉽게 구했을 거고 위에 그림으로 좀 생각, 고민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틀렸을 수가 있다고. 얘가 겹쳐가지고 두 개짜리가 겹쳐서 한 번 접히니까 네 개가 나올 거고 네 개짜리 한 번 접혀서 또 나오니까 여덟 개가 나올 거고 이런 형태로 겹쳐가지고 여기서 곱하기 2를 했고 여기서 곱하기 얼마였어요? 4를 했다라는 거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풀어봤으니까 우리. 정답은 28루트2 플러스 24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